오늘의 레이스는 원데이 투어 레이스 시작했어! 알게 알게 해, 산에서 나는 난리 정국 오빠 화이팅! 러닝 투어 맛집 투어입니다 바로 와 맛집! 아! 오빠들! 일곱 커플인 14명에게 그들의 이름표를 모두 떼었다가 붙여요 빨리 가, 빨리 가! 뭐야? 아, 뭐하는 짓이에요? 너도 자연스러우니까 입고 갈 걸 알겠어? 너도 한 점이 있었어